충주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셈인데요. 이번에도 충주 국회의원 선거는 밴드웨건과 언더독,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성과가 원천입니다. 충주권 국비 예산은 지난 4년 새 배관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등 이른바 힘있는 자리가 지역 예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당의 열쇠를 앞선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만 7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약자에게 동정표가 쏠리는 언더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로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 유권자들 마음도 얻어야 되고 신뢰도 얻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략 공천으로 본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구동성 여야를 막론하고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후보가 넘쳐나는 여당도 단일 후보의 야당도 충주 민심을 얻는 일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